안녕하세요 세븐운장입니다 이번엔 사람과 BJ 사람과 함께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파쿠르 저희가 파쿠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람부터 야 시작 낙법 덤블링이네 너 세븐운장과 사람 좋아요와 구독하기 야 이제 그거 하자 이렇게 갖고 하는거 달려가면서 어 아니면 이런거 하던가요 들고있어서 이런거 하던거 자 저희 파쿠르 멤버는 얘가 송언니와 세븐운장 그리고 얘가 사람 네 야 이번엔 한명이 찍어라 그냥 아니면 이거 1인칭 씨름처럼 이렇게 한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엔 파쿠르 이렇게 한 다음에 기대라고 야 비켜봐 아 1인칭 씨름 1. 2. 3. 3. 약간 촬영된 거 같아. 자, 낙박 강좌. 낙박 강좌. 첫 번째. 하나뭐! 일단 약간쎄는 날이. 두 번째, 뾱인다. 둘! 웅! 외침이 너무 modelling웠. 둘! TetToBe友 kept getting a learning conocido. 오우! 세록 division John stumbled. 감사합니다.